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지명됐는데요. 과거 검사 시절 증거 조작 의혹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사건에 휘말려 2년여간 재판을 받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낸 당사자에게 직접 관련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전 참전 유공자의 가족이기도 한 이분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날의 일을 되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김남기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명 민병덕 의원이 엊그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던데 김홍수 게이트, 즉 법조 브로커 김홍수로부터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직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이 연루됐던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박민식 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이 사건 주임검사였는데 우리 김남기 이사장님은 이 사건에 어떻게 처음 연루되기 시작한 건가요? 제가 이제 출근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출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짜고짜 끌려갔다가 매일처럼 매일같이 검찰로 부르기는 하는데 조사는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도대체 어떤 혐의로 이게 체포됐는지도 뭘 수사를 받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저번에. 그러면 긴급체포가 되고 바로 또 구속영장까지 나왔던 거예요? 네, 구속도 바로 됐죠. 그래서 그런데 김홍수 얘기는 들었는데 이미 연락이 끊긴지도 거의 1년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제가 감을 못 잡았어요. 조사도 안 하고 계속 그냥 검찰청으로 부르기만 했어요? 제가 20일 정도 기소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불렀어요. 구체소에서? 네, 주말만 겨우 외부하고 면접이 가능한, 연담이 가능한 상태였고. 그렇게 부르면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어서 방어권에 엄청난 침해를 봤는데 사실. 실제로 변호사가 검찰청을 찾아왔었습니다. 저를 하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잠깐 변호사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 사이에 저는 또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낸 겁니다. 계속 변호사를 못 만나게 했네요. 변호사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었고 기소가 된 후에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끝에서야 알겠습니다. 박민식 검사, 처음 만났던 장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만나서 젊고 똑똑한 검사가 와서 이제 좀 제대로 조사가 되고 나도 좀 억울함이 풀리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자마자 호통을 쳤다면서요. 네. 저로서는 뭐 그냥 말로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검사는 좀 실제로도 좀 이렇게 샤프해 보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인상을 갖고 또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고 해서 좀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뭐 보자마자 그냥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다리 벌리고 앉았냐고 호통을 쳐서 기대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우리 김남기 이사장님 기소를 했을 때 증거가 두 가지였는데 소위 김홍수 씨의 진술 그리고 다이어리. 이게 결정적 증거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 저도 판결문을 이렇게 쭉 봤는데 다이어리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더라고요. 어떤 점을 믿을 수 없다고 봤던 건가요? 실제로 지금도 제가 다이어리 사본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걸 보면 그냥 한눈에 이거 한꺼번에 아이들 방학 때 하루 만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하루에 썼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저희가 김홍수의 통신기록 그러니까 전화통화 기록을 석 달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니까 전체 중에 한 9건이 거기에 날짜가 겹치던데. 다이어리에 써 있는 날짜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9건 중에 7건은 그 장소에 김홍수가 없었고 한 건은 제가 그 장소에 없었죠. 왜냐하면 다이어리에는 어디에서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신기록상으로 보면 발신지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선 9건 중에 8건은 알리바이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리에는 김홍수 씨가 우리 김남기 이사장님을 만나서 뇌물을 어떤 방법으로 줬다라고 날짜가 다 특정이 돼 있는데 통신기록을 보니까 그날 그 장소에 김홍수 씨는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이어리가 가짜라고 하는 증거가 됐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중에 한 번 5월 27일자도 보면 상세하게 기록돼 있고 본인 진술이 거의 A4용지로 작은 글씨로 한 두 페이지가 될 정도로 상세하게 돈 준 상황을 진술을 했는데 사실 그날은 저희가 회사에서 단체로 mt를 갔습니다. 우리 김남기 이사장님이. 네. 그 회사가 8명 직원이 전체가 mt를 갔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고 그 mt가 사진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경우조차도 그렇게 없는 사실을 A4용지 두 장을 빡빡히 채울 정도로 그 거짓말이 그렇게 능수능란 했던 거죠. 김홍수 씨는. 네. 그리고 저는 이 판결문 보다가 제일 좀 이거는 과천 경마장에서 천만 원씩 2회에 걸쳐 수표를 현금화했다. 그런데 보니까 2005년 2월 12일과 13일. 그런데 2005년 2월 12일과 13일에는 경마장이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런 게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어리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하고 다른 게 그것뿐만 아니라 많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다이어리를 보면서 경마장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전화통화 기록에 보면 매주 하루도 안 빠지고 경마장 간 것이 나타나거든요. 본인이? 네. 그렇습니다. 김홍수 씨가. 저는 경마 도박에 빠져서 결국 이 자금들을 전부 거짓말로 줬다고 하고 결국 그 도박 자금으로 다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금세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매일 경마장 다니면서 하필이면 돈 현금화했다고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날은 경마장 문도 안 연 날을 적어놓고 그런데 이 정도면 지금 우리 김남기 사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면 검사가 그냥 법률가의 상식상 이걸 증거를 삼아서 이걸 증거로 근거로 해서 우리 김남기 사장님을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저도 재판 과정에서도 항변을 했지만 그 이전에도 실제로 돈이 제 주변에서 나온 것도 없고 전혀 관련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이어리 부분은 저는 기소된 후의 다이어리 내용을 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야 통신기록도 이미 갖고 있었을 거고 다이어리도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구치소 안에서 아무 남의 도움 없이 아주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도 이게 조작됐다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었는데 검찰은 더 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검찰은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했을까요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검사, 박민식 검사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리에 유력 당시 대권 후보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이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타겟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거물, 정치 거물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판결문에 보니까 소위 돈 준 내역 중에 하나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무슨 모친상에 돈 써야 된다고 해서 돈을 우리 김남기 씨가 달라고 했었다 김웅수한테 이런 식의 다 거짓말로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김남기 씨, 우리 김남기 이사장님 더 위에 야당 정치 거물을 치기 위해서 김남기 씨를 기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김웅수가 주변에서 돈을 수억 원, 적어도 저한테만 해도 7억 원 가까이 돈을 준 것처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로비에 사용되지 않고 본인이 편치한 걸로 밝혀지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시 추가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웅수 입장에서도 이것이 제가 유죄가 되어야 본인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안 될 수 있어서 그런 이해관계가 같이 검찰과 또 맞물린 거 아닌가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주인검사로서 이 사건을 쭉 끌고 갔던 박민식 당시 검사, 2006년에 재판 도중에 검찰 옷을 벗었단 말이죠? 왜 갑자기 사건은 진행 중이었는데 벗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공교롭게도 가장 이 다이어리의 어떤 조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김웅수의 통신기록 아니었습니까? 이 통신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저희는 몰랐죠. 그런데 우연히 이런 사실을 듣고 재판부에 통신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사실을 사표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도 이 다이어리의 허구성 조작이 입증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통신기록 요청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당시 박민식 검사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하게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와놓고 이상한 증거 내놓고 매우 무책임하게 그만뒀다라고 회고록에서 평가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더 묻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끝으로 지금 아버님도 베트남전 찬점 유공자신데 보은 가족이자 어쨌든 이런 증거 조작 의혹의 피해 당사자로서 박민식 후보자가 보은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생각, 어떤 느낌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보은 장관, 어느 장관을 떠나서 공직자로서 저는 어떠한 공직이든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도 계속 지켜봐 왔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